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류진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사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숙하잖아요. 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옛날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던 경험도 많고 저 스스로도 대본 연습을 책을 읽는 걸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읽는 거를 녹음을 하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안 읽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스타 책방을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 꾸욱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carved 고